어떻게 즐길 바랄 수 있는거죠? 아 어떻게?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... 손으로 만지고 놀아요 약간 액체괴물처럼 그 치아에 도저히 어떻게 되십니까? 뭐겠네? 아니 뭐겠네? 아니 그리고 또 이게 그 반려동물 있잖아요 고양이나 카아드 같은 그런 애들 그 장난감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근데 딱 던진 다음에 야 폭대압으로 막 하는거죠 아 그리고 이제 우울증 해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근데 평소에 약간 그 우울하신 분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로 이제 만족거리면서 논다? 그러면 이제 우울함도 싹 사라지고 근데 평소에 있던 피곤함도 싹 사라지고 아 이 상품 어떻습니까? 아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? 아니 없습니다 아 없으신가요? 예예예예 아 네네 질문 우울증이 어떻게 치료되는 거죠? 아니 그니깐요 이걸 일제 갖고 놀면은 혹은 또 반려동물과 함께 놀면은 이제 그 마음속에 우울했던 감정들이 싹 사라지면서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강아지에겐 부해하나요? 인간에겐 부해하나요? 아 당연히 부해하죠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물면서 놀 것도 생각해서 전혀 전혀 그 인체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작된 예 제품입니다 걱정 안 하세요 아 당연하죠 이거 저희 강아지랑도 많이 씁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질문 혹시 뭐 이상한 냄새나 아 고리 고리한 냄새가 있어요? 아우 아우 냄새 냄새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무슨 냄새에요? 아 무슨 냄새 아 그냥 어 실리콘 같이 그렇게 큰 냄새가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뭔데 나 봐도 돼 나 봐도 돼 뭐야 개..뭐야 개소리 짓궤놨지